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걸그룹 에이프릴이 데뷔 6년 만에 해체합니다. 최근 소속사는 멤버들과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팀을 해체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이나은 씨는 팬카페에서 해체 소식을 전하게 될 마음이 무겁다며 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8월 드리밍으로 데뷔한 에이프릴은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콘셉트로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 멤버 이현주 씨가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에 다른 멤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연 멤버들이 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